이 조국도 조국이지만 지금 이 권력자들의 안하무인이요 청와대 이 사람들 반환점인데 지금 뭐 인기초인 줄 알고 경호초장 그때 있었잖아요 청와대 경호초장이 주영훈 주영훈이가 자기 부하직원을 가사도우미 써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보한 사람 제보한 사람을 집중 감찰해가지고 외부로 발령내고 한 사람 구한 누구 그랬다면서요 지금 경호초장 주영훈 경호초장이 경호초의 직원을 자기 가사도우미로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밝혀지니까 외부로 나가다 보니까 누가 이걸 제보했냐 제보자들 색출을 막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의심되는 그 경호관들의 컴퓨터를 잘해서 다 치워버렸습니다 압수를 해갔습니다 압수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겠다 근데 그 경호원들한테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군인에 있어서 총과 같거든요 그렇죠 컴퓨터는 그 업무용 컴퓨터는 경호관들한테는 정말 필수적이에요 이게 없으면 총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뭐 업무일지나 보고서 등을 다 작성을 해놓거든요 그렇죠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보고서를 다 작성을 해놓는데 그거를 아예 뭐 제보자 색출한다고 하면서 다 가져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경호관들은 자기 자리에 컴퓨터도 없이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아예 나가라는 소리죠 완전히 공개적으로 무안을 주고 무안의 압박을 하면서 나가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며칠 동안에 그 경호관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호처장의 그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익명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경호관들 이게 내부 익명 게시판이면 자기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솔직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경호관 중에 한 명이 조선일보 기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내부 감찰을 들어와서 엄청나게 탈탈 털었다는 영혼까지 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찰을 받으면서 경호관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도무지 못해 먹겠다고 하면서 그 30대의 아주 장장한 청년들이 관두고 그냥 나가버리고 그리고 또 안 나간 사람은 외지로 발령 네 완전 청와대 밖으로 내보내 버리고 네 이런 짓을 지금 경호처장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런 이런 문재인의 어떤 눈치를 보거나 아첨하거나 아니면 권력을 좀 완전히 남용하는 사례는 여러 군데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저 네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육군 네 육군 그 아니 그러니까 기업회장이에요 네 SM그룹이라고 이제 이 기업 비업이 문재인이 말하자면 스폰서 같은 거예요 네 문재인 동생 그 다음에 이낙연 이낙연 총리 동생도 채용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이 그냥 어떻게 스폰을 했는지 문재인이 떠받드는 사람이에요 각종 행사에 막 다 데려다니고 해외 나갈 때마다 세 번을 따라간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SM 거기를 보면 최근에 자산이 10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10조 최근에 문재인 조건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뭔가 있죠 결탁이 있지 않으면 정경유착에 뭔가가 있죠 네 그런 의심이 많은 그 SM에 대해서 이번에 육군이 자기 어떤 군 행사를 하면서 SM 회장을 초대를 해서 그 별 두 개에 찍힌 모자라도 씌우고요 그리고 군복 입히고 군복 입히고 장병들 향해서 훈시 훈시도 하게 하고 그래서 사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열도 하고 오픈카에 같이 타서 사진 한 장 보여줘보세요 네 오픈카에 타서 전병들의 경례도 받고 민간인 돈 많은 사람인데 그 본인들한테 경례를 받고 오픈카에 사열을 그건 장군들이나 하는 거고 대통령이 하는 거고 그런 걸로 이 문재인 후원자라고 해서 이게 누가 보면 전쟁 영웅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걸 또 국방일보 일면에 엄청 크게 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문재인 보라고 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단에서 대통령 각하의 후원인을 우리까지 이렇게 잘 모셨습니다 보이시죠 잘 봐주셨습니다 딸랑딸랑 하는 거죠 이게 국군이 어느 정도로 지금 썩었냐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남북 평화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서 가능하다 이거는 군 관계자가 할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대화를 적십자사 같은 데에서나 아 혹시 통일부에서 하면 또 몰라 그러게요 군대에서 지금 군대가 보면 문정권의 눈치와 눈치를 보고 아처음 하느라고 누가 지금 회장인지 모르겠네요 누가 회장이고 누가 다단장인지 둘이 똑같이 별 달고 별 달고 등치도 비슷하고 정말 대단한 영웅 납시셨네요 이렇게 쫙 도열해가지고 사회를 받는 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이게 회장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가의 치욕이죠 치욕 돈 쓴 보람이 있다 이거죠 근데 돈만 쓴 게 아니라요 이전권 들어서 10조가 늘어났으니까 10조청이기 쓰고 먹고 뒤두끼리 그냥 있으니까 이게 근데 어떤 피드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누군가한테 아처음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잘 보이는 걸 했더니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만약에 돌아오는 게 없으면 안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아니 그리고 이건 드러난 거 아니에요 문재인의 동생과 이낙연 동생을 이 회장이 채용시켜줬고 그리고 재산이 자산 규모가 왜 10조가 가까이 늘어난 건지 의혹이 상당히 있는데 근데 국방부 쪽에서는 군에서는 이런 의혹이 있는 이 sm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일면으로 보도를 한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상당히 우습게 보는 거죠 오로지 그들 눈에는 문재인밖에 없습니다 문재인한테 충성 네 문재인한테 충성 문재인은 후견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국방 뭐 안위나 우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지금 문 정권에 줄을 잘 설까 이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군 관계자한테 방송 전에 전화를 했어요 아 이거 이렇게 사열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래 이게 그냥 비일비재한 게 아니고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별주계 씌워서 여기 누가 민간인인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별주계 네 모자 딱 쓰고 이렇게 사열을 받을 수가 없대요 군에 와서 시찰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사열을 받을 수가 없대요 이렇게 대단합니다 지금 문 정권을 보면 이번 정권을 잡음으로써 한탕을 해보려고 그 측근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 미친 듯이 한탕을 하자 지금 기회가 없다 불 켜고 예 불 켜고 전부 다 지금 다 이익을 취하고 하이애나처럼 지금 정권이 다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문 정권은 이 정권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길게 연장을 시킬까 그런 꼼수만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도 무시하고 모든 법규를 다시 무시하는 독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체험이다 이게 뭐냐면 보수들은요 이제 이런 짓을 해도 적당히 해요 왜냐면 아니 왜냐면 쭉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데 이것들은 그냥 맨날 으쌰으쌰 운동만 하다가 운동만 하다가 평생을 기회 따윈 그냥 닥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먹는 거예요 닥치는 데 지금 국가적인 무슨 어떤 뭐 돈 되는 거는 지금 다 착취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하이히나 집단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몰라요 이런 게 걸려도 신경 안 쓰잖아요 거짓말만 하고 몇백만 명이 모여서 태극기 집회를 해도 눈 하나 깎다 가라고 거짓말만 하고 꼼수만 하고 있는 그런 정부라고 보시면 되고 대단하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제 권력자들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시로 한 그 주변의 권력자들이 이제 국민을 이제 눈치 보기를 포기하고 보고 문재인만 보는 거죠 무조건 한탕하고 한탕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좌우직은 언론이고 뭐고 때려잡고 반대 의견이고 뭐고 없이 그냥 공수처 해서 또 때려잡고 여론 왜곡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냥 지금 문재인을 보면 지금 고발 건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북한 주민 그 사례도 그렇고 문재인에 대해서 임기가 끝나면 뭐 고소나 고발이 들어갈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처벌을 받을 사유도 상당히 많고 직권남용 사유도 많이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회피를 하려고 온갖 꼼수를 다 쓰고 있는 거죠 네 뭐 기존의 대통령들이 참 불운하게도 다 감옥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문재인을 지금까지 한 짐만 봐도 이거는 당연히 구속되고도 남을 짓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누구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정권이 끝났을 때 대처를 계속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 하나가 공수처라는 거 그렇죠 네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되고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요거 짧게 얘기해 주세요 아 이거 유엔에서 그 뭡니까 저 북송한 거 있잖아요 오징어 잡이 왜 그거 저 문제 있다고 국제법 위반이죠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헌법 조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정권을 헌법 3조 헌법 10조 위반뿐 아니라 국제법 위반이에요 국제인권법 위반입니다 이게 보통 그 국제법을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 난민이 아니더라도 자국에서 고문이나 가혹한 행위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해당 국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거 정면으로 위반한 거죠 완전히 이거는 헌법도 없고요 국제법도 없어요 문재인 눈에는 보이는 게 북한 밖에 없어요? 말이 남아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남아 문재인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이거는 북한 헌법에 있는 말입니다 이건 보면 무슨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북한의 대통령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유엔에서 지금 이거 북한 선언 추방하는 걸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 청와대 안보실 이런 걸 조사하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돌려보낸 거를 보면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해당 국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청년들 그러니까 22, 23살이죠 이 청년들이 돌아갔을 때 가혹한 고문이나 어떤 비정상적인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근거를 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근거를 내라고 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보면 통일부에서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까 북송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 상대로도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하는데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더 심하겠죠 거짓말을 했다는 거가 외국 언론에서 다 보도를 했어요 다 보도가 됐죠 네 보도가 됐죠 그러면 유엔에서도 그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죠 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유엔에서 조사를 해서 이게 지금 인권법에 위반했다 그러면 제재가 들어오는 건 우리 청와대 안보실을 청와대를 향해서 제재가 들어오는 겁니까 네 대통령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제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이미지 인권이 후진국이라는 낙인을 찍히는 게 상당히 문제고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국제적으로 이런 위험한 국가에 투자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 곤두박질 치는 일밖에 안 남은 거죠 국제사회 이런 제재로 완전히 망신을 당하는 걸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 그런 생존이 지금 몰락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원비어 있잖아요 네 오토원비어 오토원비어 부모가 왔어요 오자고 했는데 그래서 면담하자고 그랬고 이거는 국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북한에 가서 자기 자식이 죽은 거 아닙니까 안타까워서라도 만나서 좀 위로해줘야 되는데 면담을 거절했어요 면담을 거절했어요 이것도 인권 외면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토원비어가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뭐 북한 선전물을 절취했다는 그 혐의로 바로 체포돼가지고 무슨 13년형을 받고 그러다가 모진 고문을 받고 고문을 받고 풀려났는데 귀국되자마자 6일 만에 사망을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사건이에요 15년간 상태로 귀국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오토원비어 부모들이 클린턴도 만났습니다 그 강구도 한 클린턴 백악관에 미국 대통령도 만났는데 한국 대통령도 못 만나요 못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 부모들한테 만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좀 위로도 하고 아 정말 저희도 유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국가 일정상 못 만납니다 라고 해버린 겁니다 이 정말 아 제가 저희가 좀 말이 안 나오죠 진짜 비열하다 문재인은 오로지 지금 북한밖에 없고 그동안의 정권이 보면 북한한테 손을 내밀고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는 식의 그런 정책을 해왔습니다 대북 정책을 노무현도 그렇고요 김대중도 그렇고 근데 지금 문재인을 보면 그런 게 아니고 북한의 소매자락을 붙잡는 정책 그게 안 되니까 바짓가랑이도 붙잡는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로지 김정은한테만 구걸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책을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저렇게 저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문재인이 북한이 요구를 하니까 북한 어선 어민들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곧바로 그냥 며칠 만에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에 누구 보내라고 하면 안 보내겠습니까 문재인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다 보내겠죠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거 이봉규 빨리 보내라 그 새끼 유튜브에서 헛소리하는데 가야 되나? 큰일 났는데 보내겠죠 문재인이 당장 보내겠죠 네 알겠습니다 북송이 돼 강제 북송이 돼 강제 북송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번에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행사 내일 오후 5시에 부산 서면 금강재화역에서 문재인의 좌파독재 공수처 설치 반대 규탄대회가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면에 금강재화역에 옆에 몇시? 몇시? 5시입니다 오후 5시 오후 5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김소정 변호사는 여기까지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계속 방송을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